태공이 말했다. 무릇 사람의 힘으로는 운세를 앞질러 내다볼 수 없고, 바다의 물을 말로써 되질하여 헤아릴 수 없다. 경행록에서 말했다. 남하고 원한을 맺는 일은 재앙의 씨앗을 뿌리는 짓이고, 선한 일을 버리고 행하지 않음은 스스로를 해치는 짓이다. 만약에 한쪽 말만 듣고 따르면 친한 사이라도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이다. 배부르고 따뜻하면 음룩이 생기고, 굶주리고 추우면 도심이 생긴다. 소광이 말했다. 현명한 사람은 재물이 많으면 지조가 손상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재물이 많으면 과실이 많게 된다. 사람은 가난하면 지혜도 짧아지고, 복이 이르면 마음도 영특해진다. 한 가지 일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한 지식이 늘지 않는다. 하루 종일 시비가 있어도 듣지 않으면 저절로 없어진다. 혼자서는 싸움을 할 수가 없다. 상대방이 덤벼도 내가 맞상대를 안 하면 싸움이 되지 않는다. 마음을 비우고 허정하게 살면 만사에 한가롭고 초연할 수가 있다. 찾아와서 옳다 그르다 하는 자가 바로 시비 잘하는 사람이다. 격양시에서 말했다. 평생 동안 눈썹 찡그릴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에게 일을 갈 사람이 없을 것이니 어찌 돌에 크게 이름을 새길 필요가 있으랴. 길을 오가는 행인들, 평하는 말이 비석보다 나을 것이다. 사향을 가졌으면 저절로 향기로운데 어찌 꼭 바람을 맞고 서서 풍겨야 하나. 학문이나 덩이 높은 사람은 일부러 나타내지 않아도 저절로 알려지게 마련이다. 복이 있어도 진탕 다 누리지 마라. 복이 닿으면 빈궁한 신세가 된다. 권세가 있어도 마구 부리지 마라. 권세가 닿으면 원수와 만나게 된다. 유복하게 살 때 항상 스스로 아끼고 권세가 있을 때 항상 스스로 공손해라. 인간 생활에서 교만하고 사치하면 처음은 좋으나 끝은 좋지 못한 법이다. 오늘의 유복에 도치하여 사치하지 말고 뒷날을 위해 절약하고 대비해라. 재물이 있을 때 없을 때를 대비할 수가 있다. 재물을 다 쓰고 없어진 다음에는 가난을 대비할 수가 없다. 한편 권세가 있다고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된다. 항상 겸손한 태도로 모두를 위해 주어진 권력을 써야 한다. 그래야 남이 원한을 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남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으며 동시에 오늘의 나의 삶은 역사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남을 사랑하는 인심을 지니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지녀야 한다.